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대답을 고백을 해요 누가?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진술을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?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해요 따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뜻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습니까? 안에 있습니까?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는 게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의 해계모니를 잡고 사회의 1%가 되어서 파워를 기르고 실력을 쌓아서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보금이 가르치는 질서가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의 논리가 맞는 거죠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가족이 된 공동체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질서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낮아지고 세상의 재물이 되어서 다른 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제자 공동체와 즉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꿈꾸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점 RDF 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